보시게 되면 SK 유동성 문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한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자금비상 SK그룹 이미 투자했던 베트남에서 1조 해수 추진하다. 이 23시간 전이거든요. 사업재편속도 내는 SK 베트남 투자금 1조 해수하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냥 딱 이 기사만 보면 SK그룹이 유동성 문제가 있구나라고 보는 겁니다. 틀린 판단은 아닐 겁니다. 유동성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가야 될 돈 하고 들어와야 될 돈 미스매치 문제가 지금 발생한 겁니다. 이게 10시간 전 기사입니다. SK 자금 지원 요청설 확인된 것이 아니고 산업은행도 금융당국도 부인하다. 지분 매각 자금 확보 인적 쇄신 SK 고강도 구조조정 젠그름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뭔가 유동성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냥 딱 보기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상대로 뭐가 지금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이제 한국경제신문이 비교적인 친기업적인 신문이지 않습니까? 이 사설을 쓴 겁니다. 사업 재편 나선 SK 정부와 산업은행도 전폭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거는 이제 SK그룹의 홍보를 담당하신 분들이 한국경제신문에 요청을 했겠죠. 요청을 했으니까 썼을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 말씀드린 내용은 뭔가 굉장히 일반인들이 알 수가 없는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돈이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긴박한 SK 베트남에서 투자금 1조 회수 추진 베트남 마산 빈그룹에 투자했던 1조 원 규모 지분 매각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을 지금 확보하는 겁니다. 급하게. 사업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는 SK그룹이 신규 투자에 따른 재무부담 해소와 함께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 확보 차원에서 비핵심 자산 정리를 통해 현금 확보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만났느냐. 산업은행 관계자는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과 채태원 SK그룹 회장이 자금 지원 협의를 위해 만났다는 보도는 사실 무건이고 SK로부터 공식적인 자금 지원을 요청받은 바다 없다. 이렇게 분명히 잘라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니까 전후에 관련된 사건들을 한 번 다 이렇게 연결해 보게 되면 대략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산업은행도 부인했지만 금융당국도 SK그룹의 유동성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자금 요청설이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유동성 위기론. 위기가 아니고 위기론입니다. 위기설인 거죠. 자금 요청이 아니고 자금 요청설인 겁니다. 누구도 확인한 게 없기 때문에. 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것은 바로 한국경제신문의 오늘 사슬이거든요. SK의 이름들 지원을 해 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슬은 한국경제신문이 친기업적인 책자가 강한 신문이기 때문에 홍보를 담당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요구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이제 반도체에도 13조 원을 투자해야 되고 배터리 사업에도 38조 원을 투자해야 되는데 23조 원은 집어넣는데 15조 원을 더 쏟아부어야 되니까 SK온이 10개 분기 연속 절자로 투자 여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장기간 자본적 지출을 많이 해야 되는 산업에서는 돈을 좀 빌려줘라 이런 이야기를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게 지금 자금 문제들이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SK그룹의 여러분들 자금 문제에 대해서는 2023년부터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시기 바랍니다. 엔비디아로부터 고대역풍 메모리 HBM에 대한 공급을 약속하고 선수금, 미리 돈을 당겨 쓴 보도가 나오거든요. SK하이닉스와 고대역풍 메모리 HBM을 제공하는 대가로 엔비디아로부터 선수금, 미리 여러분들 돈을 받아 쓰는 겁니다. 그게 석 달 사이에 1조 2천억 정도로 늘어나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1분기만 하더라도 계약 부채가 이게 이제 예년 돈을 이렇게 미리 당겨 쓰는 돈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 미리 당겨 쓰는 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다. 2023년도에 1조 5,851억 원, 2024년 1분기에 2조 7,459억 원. 여러분이 보시더라도 특별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선수금 액수가 너무 크다라고 보지 않습니까? 웬 자금 부족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당겨 가지고 돈을 쓴 겁니다. 2분기 연속해서 계약 부채 급정이 선수금이 급정한 것은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주요 고객사의 고대역풍 메모리 선수금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리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CAP, K-PAR라고 이렇게 자본적 지출이죠. 투자 성격에 강한 그런 투자지 않습니까? 비용을 이제 CAP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반도체 소자업계 관계자는 SK하이닉스와 엔비디아의 고대역풍 메모리 퍼스트 벤다 1차 협력업체는 누구다 아는 사실입니다. SK하이닉스의 HBM 생산 능력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엔비디아가 선수금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핏이 많습니다. SK차입 100조 시대. 이게 2023년도 상반기가 100조가 넘어선 겁니다. 자본지출 성격에서 여러분들 선행 투자를 많이 한 겁니다. 하이닉스하고 인텔이 갖고 있는 랜드플래시 여러분들 중국 공장도 한 10조 원 정도 샀지 않습니까? 사업 대전환을 위한 막대한 투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배터리 부분의 더딘 자본 조달에 반도체 등 본업의 현금 창출력 약화가 더해지면서 자익금 규모가 눈덩일처럼 불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걱정을 좀 했죠. 왜 그런가 하니까 여러분들 참 피씨라는 게 아주 겁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1세대 창업자들은 대부분 이제 아주 고령이거나 돌아가신 분들이 많죠. 한국 기업인들에게 가장 크게 여러분들 상헌을 남겼던 것이 1997년도 외환위기입니다. 그 외환위기 때 그렇게 차입 경영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키웠던 그런 대우그룹이나 이런 아까운 그룹들이 대부분 또 역사 속으로 저물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30개 여러분들 대기업 집단 가운데 17개가 망한 거지 않습니까? 차입 때문에 망한 겁니다. 부채 비율이 높아 가지고 갑자기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롤오버 다시 여러분들 재계약이 이루지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는 차입 경영에 많은 여러분들 주의를 하는 사업가들이 많죠. 왜냐하면 유동성 위기 같은 것이 불거지게 되면 아무리 그동안 사업을 잘해오더라도 한방에 가는 것을 외환위기 때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기업가들에게 굉장히 큰 상처를 남긴 거죠. 주의를 준 겁니다. 이 부채 위기 특히 유동성 위기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살아오면서 한 번쯤 느끼게 되면 어마어마히 여러분들 조심합니다.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난 그런 사확장이나 지출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지금 창업자 세대 2세대 3세대들은 그런 아픈 경험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아픈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가끔 저는 예를 들면 신용대출을 받아 가지고 정권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도 20조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진짜 용감한 사람들인 거죠. 주가 동향을 누가 아는데 그거를 빚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는 대단히 리스크를 많이 짊어지는 거죠. 어쨌든 상당히 관련자들이 부인을 하더라도 sk그룹의 그런 유동성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자금 흐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잘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참 어렵거든요. 이제 사업을 일부 정리해가지고 이제 현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건 이제 구조조정은 하는 거지 않습니까? 외환위기 때 수많은 기업들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선택하고 집중할 때 하고 나머지 아닌 것은 또 다 팔아야 되고 그 결정을 이제 최태훈 회장이 내려야 되겠죠. 내려야 되는데 개인적인 그런 송사나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국민 이미지도 별로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겠죠. 그러나 sk그룹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해나가기를 바라고 어쨌든 절제를 잘해야 되는 거죠. 성장과 안전. 사업은 자기 돈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빚을 써야 되는데 부채를 어느 규모까지 유지할 것이냐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오늘 참 이 문제 한번에 오신 걸그룹이 생각해야 됩니다. 성장과 안전.